제일 좋은 오늘의 날이 된 삶여 내 몰고파는 하는 나의 나의 날씨가 나의 날이 된 삶인 내게 필요한 날이 Pan. 날씨가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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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나의 나의 날이 된 삶의 날이 된 삶이 된 삶을 나의 나의 나의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장 운동이 좋아지는 장장이고 키키는 키가 커지는 거고 딴딴는 힘이 세지는 거고 눈눈는 눈이 좋아지는 거고 블루베리가 여기에 있네 블루베리 그리고 이거는 나 블루베리 좋아해 나 이거 할래 여기는 레몬 오렌지 딸기 여기는 요구르트 우유야 먹어보자 무슨 맛일까? 맛이 다 다를까? 오렌지 딸기 난 뭐야? 난 블루베리 크랜베리도 있을 수 있어 라즈베리도 있고 딸기도 있고 엄마 내꺼 줘 내꺼 줘 두근두근두근두근 나 파란색 좋아해 어떤 맛일까 두근두근 arena 토토토 언니 근데 어떤 맛이야? 맛이 좀 틀릴까? 터지는 거 엄마도 알았어? 어 맞아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서 애들이 왜 톡톡 터지는 캔디 있잖아 팝핑캔디 어 약간 그런 느낌에서 애들이 더 먹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끝난 거 같아 저건 맛있어 재밌지? 봐봐 좀 보라색으로 변했지? 나는 여기 안 해도 있네 그만 먹어 맛은 기억이 안 나네 아하하하하 그러면서 하나 더 먹으려고 땅땅땅땅 단단 어떤 맛 들어있어? 어떤 맛이 들어있어? 단단해 포도당 레몬 레몬들어있어? 어 맞네? 안 돼 홍삼분말도 들어있고 아연 들어있고 딴딴해지나 보자 나 필착말랐잖아 필착말라지 않았어 단단한 건 뚱뚱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뚱뚱이 아니라 딴딴이니까 마른 거란 상관없이 단단 몸이 더 건강해지고 아니 마르면 몸이 힘이 없었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엄마가 힘이 얼마나 쎈데 엄마 말랐어 엄마 말랐어 아아아아 아아아 맛있어? 양쪽!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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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들이랑 이렇게! 이렇게 하는거야! 세 세 세 킨데렐라네 어려서 어머니만의 똑같이 이렇게 하는거야! 세 세 세 킨데렐라네 되게 곤죽이 됐어 너가 여기 하는거야 아까 먹어봤어 근데 퇴근이 좀 톡톡톡 아 해봐 톡톡 튀지 맛있지? 더 줄까? 안돼! 하루에 행복치기 다 안먹었어! 탁탁 터지지 달빙이다 이게 달빙이야 달쌍 달쌍 여름은 아 뭐야? 물다가 얼쌍 아니 물다가 얼쌍 맛있어? 왜 웃어? 물다가 얼쌍 키키장장 눕는 딴딴이야 아니 물다가 날쌍 어린이형이 아니라서 좀 힘들지? 잘하고 있어 날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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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훨씬 어렵지 어린이형보다 훨씬 어렵지 네네 네네 아 나 이제 잘가는데 이제 집으로 가고싶어? 네네 너무 아쉬워 다 타고 춤을 춰잖아 어린이형이랑 어렵지 혜린아 어때? 할 수 있을 것 같아? 키키키 안녕 안녕 한 번 더 스텝을 더 길게 해 어 옳지 그렇게 스텝 길게 해 스슭! 벤턴 먹어봐 콜라